우리 정부의 대응도 본격적으로 전개됩니다. 우선 국가정보원이 러시아 전장에서 붙잡힌 북한군 포로를 직접 심문하고 탈북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정부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포로를 직접 심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 당국 인력 파견을 통해 포로가 된 북한군의 탈북 지원까지 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정부 소식통은 만약에 상황들에 대비하기 위한 행동지침 차원에서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파병 북한군의 정보를 분석할 모니터링단의 우크라이나 파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국회에서도 비슷한 언급이 나온 바 있습니다. 북한군을 포로로 했을 때 누가 통역할 겁니까? 가서 심문하는데 북한군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인근, 폴란드라든가 등에서 현재 정립 분석권에서 전원을 분석하고 있는데 다른 방법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 정부 합동대표단은 현지 시각 내일 국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본부를 찾습니다. 이 자리에서 북한군 파병 현황 등을 직접 설명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